이곳은 바이베이 우리가 돌아와요 지금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내일이 보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월모업이죠 잘해주고 이해해준 것 같아서 그게 참 고마웠다 네 맞듯이 아니래요 비슷한데? 비슷한가요? 비슷해요 네가 잘하네 제가 승용적으로 저는 항상 여기서 영화를 하고 해요 항상 이런 뷰를 보면서 영화를 하고 제가 아래 수영장이 있는데 이 정도는 별거 아니죠 저희 일상이라고 할까요? 아침에 매일 일어나면 여기서 커피 한잔을 하면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리TV 우리 민트 여러분 저희는 몬츠입니다 거의 처음 아닌가요? 그쵸 피크타임 이후로 거의 뭐 항상 피크타임 콘서트 위주로만 했다 보니까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몬츠입니다 반가워요 카메라 봐봐 그쵸? 살짝 억울함이 있는 그런 뭔지 아까 왜 끄덕이시잖아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난 이건 좀 아니다 진짜 이거 팬분들이 보시면 이해하시지 않을까 나도 여기다 로더 써야겠다 먼저wiad 정말 conductor 也是 이거 스페셜카 보니 카페에서 네요 세춘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괜찮아요 엄베뢰로 예 예 예 예 어 으드 으드 으 얼굴은 감사합니다 노래가 아주 좋구요 일본에서 하고 앞에는 그냥 다 나왔네요 판매톡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럼 제가 먹으러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먹으러 가고 싶어요 이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먹으러 가고 싶어요 진짜 먹으러 가고 싶어요 아하하하 내일 아침에, 제가 잘 알게 될 것 같아요 이 집이 너무 잘 알아요 첫.. 대망의 첫 론트에 단독 콘서트 이게 남독일이고 이게 진짜 엄청 옹니다 맞지? 그리고 또 이번에 랩 들어간 것 같지? 굉장히 오늘 의미가 있는 그런 론트에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 잘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나서 내가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 즐거웠으면 좋겠어 우리 팬분들도 완전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단 신청쇼! 축하합니다 축하할게요 사 symposium 모델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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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